춤추어다 바운스 바운스 로고 싹까지 바운스 이리로 저리로 네 와아 네 저희가 가평 지금 놀자 수상 레저에 놀러 왔습니다 안녕 아 저희가 디얼리티 여름방학을 특집으로 해서 저희가 여름에 물놀이를 왔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재밌게 놀지 참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9명이서 컨텐츠도 찍지만 놀러 나온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재밌게 놀지만 제일 중요한게 안전이잖아요 안전하고 공감하게 잘 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같이 운명족 게임으로 가볼까요? 점프해서 다같이 그 자리에서 점프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나 가능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오 눈물려 저희가 이렇게 2명조끼를 입고 아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게임, 저희가 준비한 게임 뭐죠 현우 씨? 바로 밀어뜨려서 물 밖으로 파트리드 게임입니다. 방금 알았죠? 네네 방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밀어서 파트리드 게임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끼리 뭐 이런 우찬 동생. 아 그렇죠. 이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취상 예정이 왔으니까 저도 그래서 빠져붓고 하면서 하는 게임을 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팀을 나눠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팀은 저번 운동회와는 다르게 차량 팀으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1-4 대 1호 팀. 그렇습니다. 저희 1호 팀 먼저 손 한번 들어보시죠. 1호 팀 누구입니까? 1호 팀 손 돌려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 1호 팀에서 이제 정승이가 아직까지 발가락 부상으로 혹시나 이제 게임을 하다가 밟히면은 크게 아야해서 오늘은 잠깐 또 본인이 혼자서 고프로와 함께 놀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가 1호 팀이고요. 저희가 오늘 또 팀장 분들이 있어요. 아 네. 팀장들이 있죠. 네. 저희 팀 팀장은 바로바로 진짜 저희 팀장님입니다. 네. 저희 팀 팀장님은요. 네. 정말 매니저입니다. 실장님입니다. 야. 자 1호 작전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네. 너 2번 주장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팀 누가 제일 약한 사람이요? 제일 약한 사람이요? 솔직히 얘기해서 란이 아닐까요? 란이 아닌 라니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인데. 아니 저인 것 같아요. 힘은 저. 저 여기서 이 중에서 호도 형 다음에. 재미를 위해서 딜란 1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딜란 1번. 이 중에서 호도 형. 아 저기요. 잡자 저리 가세요. 야. 아 연평해진다. 누르면 안 될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자폭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폭이 빠져. 무조건 자폭이요. 처음에 좀 겨뤄보다가. 어 겨뤄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자폭. 그러니까 동영상 드릴 때는. 처음에 세진 사람이 나가야죠. 네. 처음에 못 동영상 드릴 때는. 나 선하고 내가 1원 가고. 한번 3,4번. 제거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4번.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조합이면 국가대표급이지.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째.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자 바로 배틀필드는 여기고요. 제가 여기 가운데에 서서. 네 영상을 찍어볼 텐데. 네 여기가 지금 엄청 뜨거워요. 자.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주자 나오세요. 오케이. 아우 화려한 등장 좋아요. 아우 화려한 등장 좋아요. 아우.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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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요. 아 왜 이러냐. 아 왜 이러냐. 하하하하. 아원. 오케오케. 오오오오오. 일어나. 아 이거 맞지 않네요. 아니 왜 이러냐. 아 왜 이러냐. 아 아 왜 이러냐. 아 아 정석.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오늘 군대! 목락까지! 준비 시작! 참고로 팀장님은 유도 선수 유도 선수예요 자세가 바로 잡히네요 유도 선수인데 딱 잡네요 역시 유도 선수 와 기 잡는 게 다르네요 자 준비 시작! 호영도 힘이 힘이 센 편이군요 자 자세 잡았습니다 자세 잡았습니다 비켰어요 다리 잡아요 이것도 작전이고 와우! 와우! 댄스 부네요 아주 중심을 잘 잡아요 중심을 잘 잡아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중심 공격으로 그냥 오오오오 오오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잠깐만요 이거 라고 해줬요 이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 왜 아까부터 같이 죽어? 자, 마지막 경기인가요? 자, 여기서 승패가 결정되는데 자, 바로 한 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시작! 야, 승용아! 자신감 있게 이길 수도 있어! 자, 참고! 같이! 같이 해야 돼! 같이! 뭐예요? 누가 이는 거야? 한 번 더 게임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나가서 한 명 타고 그걸로 승부가 되겠습니다. 아, 별승전! 별승전! 최강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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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의하시고 제일 세다 싶은 분은 내보내세요. 먼저 빠지는 사람이 지는 거, 같이 빠지는 게? 네, 먼저 빠지는 걸로 승부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 수합으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 먼저 빠지는 사람이 지는 거! 그렇습니다. 형님, 하우스 오고 오기! 完成! 시작! oop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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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게임! 멋진 승부였네요! 멋진 승부였고요! 아직 굴대의 승부였습니다! 마지막에 멋있었어! 자! 비디오 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컨셉이에요? 아아! 내 순간 뮤션! 올림픽 컨셉! 아아! 승자는? 승자가! 났습니다! 문이라고! 현우학대! 와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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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안 들려요! 자! 괜찮으실게요! 네!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게임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다음 게임에 또 저희가 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게임을 출발해볼까요? 자! 으아아악! 으아아악! 아! 아! 네! 그럼! 바로 이렇게 왔는데요! 일단은 예술 점수 이제 됩니다! 오! 저기 만점수 없나요? 예능 점수 이제! 정면에 보시면 저희 또 이제 판정단이 있거든요! 아! 판정단이 지금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카메라까지 있으니까! 이게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모습이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민혁 씨 오늘 표현할 뭐 있어요? 저는 한번 로켓점프를 이렇게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명씩 예술 점검 점수 모시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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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아닙니다! 오! 포지! 슈퍼맨! 이 돌파는 지금까지... 저는 아주 슈퍼맨이라는 생각인데... 포지트! 슈퍼앱! 오! 저는 아주 슈퍼맨이라는 생각인데... із타깬이야. 하난지? 무리수 아닙니까? 지금 흐르고 있는 게 무리수 아닐까요, 지금? 전혀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면 돼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 vier시간 연주 여유 내려가셔야 되요 연주 밀어드릴까요? 올 TIFF 엘 가 승 자 다음은 대로 선수 지인은욱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인은욱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인은욱 선수입니다. 지인은욱 선수입니다. 지인은욱 선수입니다. 지인은욱 선수입니다. elemental 차례가의 물질로 Commissioner 시기 시작합니다. 코코에 Esplame 제 높은 승 CDU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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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화이팅 과연? 오! 효과! 야! 사이팅 다 내려와 다 내려와 다 내려와 오늘 어디갔어? 오! 도망가 빨리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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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